여자 32세 닭디사주 관정합니다. 개유연, 개혜월, 신축일, 갑오시, 대우수 7, 갑자, 을축, 병인, 정면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개유, 대우니입니다. 신축일주가 닭디, 돼지, 달, 소날, 말시에 태어났습니다. 신금일주는 가공된 금입니다. 가공된 새, 금, 은, 보석, 다이아몬드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금은 가강강직해요. 금이라는 성격은 오를의 가강강직하고 사주에 금이 두개고 내가 설지하는 수, 자식을 나타내는 물이 세개 그리고 제물을 나타내는 나무가 하나 남편을 나타내는 불이 하나 어머니를 나타내는 거미토가 하나예요. 이 사주는 금이 물이 강한 겨울에 태어나서 금생수로 설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겨울에 낮에 태어나서 사주가 약간 신약한 사주야. 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식 자리에 나무하고 불이 저물 나고 갈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신약하다. 신강 사주는 아닌 것 같아요. 금이 두개고 토가 하나 있기 때문에 신약이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은 토, 토하고 흙하고 금, 세 토, 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토는 숫자는 영오, 노란색깔 중앙, 여름, 여름에 좋은 일이고 시어치어, 쌍지어, 치어치어이 되길 합니다. 그리고 금은 숫자는 사구, 흰색, 서쪽, 가을 가을에 좋은 일이 있고 시어치어, 쌍지어, 치어치어이 되길 해요. 토는 숫자가 영오, 노란색깔 중앙, ㅇ이 좋아요. 그래서 좋은 숫자는 0자, 5자, 4자, 9자 이런 것이 좋고 노란색깔, 흰색이 좋습니다. 그리고 격국은 계해월에 태어났는데 지장갓난의 해월에 태어났는데 무갑임이 있어요. 중기, 간목이 투간돼서 정제격이야. 정제격은 발을 정자에 제물 제자인데 내가 상업을 합니다. 상업, 장사. 그래서 투기성 있는 업무는 건물이고 내가 성질이 조급하지만 이 사주는 자수성가해요. 성공한다, 성공하는데 상업을 하는데 이 정제라는 것은 알뜰합니다. 알뜰, 장사를 하는 사주인데 알뜰하다. 편제는 큰 제물인데 이것은 정제는 내가 정직하게 월급을 받아서 생기는 제물입니다. 여자에게는 시어머니라는 의미예요. 시어머니, 내 인생은 시어머니야. 그리고 명예, 번영, 자산, 신용이 있고 복력이 많아요. 길상을, 항상 좋은 일이 있어 이 사주는. 그리고 정의와 공론을 존중하고 시비를 분명히 하고 의외심이 있고 명랑하고 좀 주색을 좋아해요. 도화살도 있잖아. 도화살도 있고 하니까 결혼은 좋은데 주색을 좋아하니까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식 자리에 가보, 정제, 편관이 있어갖고 도화살이 있고 이래서 인기는 많아요. 인기가 있다. 죽어 원진살이니까 내 남편하고 약간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 월떡기인이 있으니까 궁전원은 기라하게 되고 그 이 사주는 역마가 있습니다. 역마. 많이 움직여. 내 인생은 많이 움직여요. 자식성이 강하니까 물이 세 개가 있고 이래서 몸이 약간 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몸이 좀 약할 가능성이 있다. 식신이 두 개고 상관은 있고 또 해, 자, 죽 자자가 돌아옵니다. 이게 다 식신이에요. 신, 유, 술, 해, 자 자자 물이 많은 사주예요. 물이. 그래서 토가 더 와요. 토. 토가 필요한 사주다. 그리고 내가 항상 움직이는 장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선살이 있으니까 초년에 본인은 높은 집에 부자 집에 양녀로 갈 수 있어요. 이사주가 부자 집에 양녀로 갈 수 있고 하여튼 간에 경제적인 재능이 좋아요. 이사주가 하여튼 간에 조상자리가 좋아. 내가 부자 집에 양녀로 갈 수 있다. 경제적인 재능이 많아요. 그래서 초년에는 내가 무모갬비하고 높은 배설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배설한 할아버지가 있어가지고 그 영양을 받아요. 그래서 본인이 부자 집에 양녀로 갈 수 있고 돈을 버는 기술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대원은 또 전물대원이 또 왔네. 46세까지 56세까지 전물이에요. 전물. 전물에 갈 일을 많이 하게 돼 있어. 장사. 내 자체가 또 어릴 때 부자 집에 가니까 아마 어릴 때부터 돈 버는 일을 해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장사를 영업을 할 가능성도 있다. 영업. 어차피에. 그런데 부부간에는 약간 추구원진살이 있으니까 약간 다툼이 있다. 그리고 양반입니다. 양반. 양반이야. 금녀가 있으니까 내가 양반이고 항상 하얘한 기운이 있고 얼굴이 좀 미인이에요. 미인. 도화살 되니까 미인이야. 언순해. 언순해. 관상이. 원하해요. 원하고 결혼은 또 좋아. 결혼은 또 좋다. 양반이야. 양반. 초년에는 홍연살이 있으니까 초년부터 얼굴이 미인이네. 오히려. 글로 홍연이니까 어릴 때는 굉장한 미인입니다. 어릴 때는 굉장한 미인이다. 그리고 말년에 또 도화살이 도와있기 때문에 영업직을 하면 굉장히 좋은 경제적인 소환을 관리하는 사주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배설을 하면서 내가 장사를 한다. 영업직. 그리고 사주가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남편이 득이 있어요. 남편 득이 있다. 남편 자리가 토생금 하니까 축토가 금창고니까 남편 득이 있어요. 남편 자리가 저거다. 그리고 호랑이 하고 말 하고 천일기인 인데 지금 병인 대원에 천일기인 대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혜 있고 총명하고 기인을 도움을 받고 천일기인이 호랑이하고 말인데 자식 자리가 말이야. 천일기인이요. 그래서 본인은 지혜 있고 총명하고 지인을 도움을 받는다. 이게 이 대원에 36세까지 인원서를 하국되니까 식료가 있고 출세가 빨려요. 굉장히 출세할 수 있어. 이 대원에 제물에 굉장히 좋은 운세에 와있어요. 이제 정간 정제인데 내 남편 운이 도와있어요. 27세부터 남편 내가 명예가 있고 권위도 있고 제물도 많이 저축을 합니다. 기인의 도움을 받고 26세까지 지어봤으면 이 대원이 굉장히 좋아. 남편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27세부터 그전에도 결혼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내 남편이 내한테 도는 것은 27세부터 완전히 들어옵니다. 합되면서 정간 대원을 보겠습니다. 대원은 1세부터 26세까지 해자축 무리도 왔어요. 정간에는 또 정무리도 와서 1세부터 16세 갑자대원은 정제식신이에요. 식신생제하니까 일찍 재물 은세가 있어요. 일찍 내가 경제적인 소환을 발휘해 이 사주는 어릴 때부터 하여튼 상업적으로 내가 능력을 발휘한다. 돈 많은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17세부터 26세까지 얼축되면 남자도 일찍 만날 수 있어요. 이 사주가 남자를 일찍 만난다. 자축합되니까 그리고 남자를 중학교 때 일찍 만나는 사주 그리고 17세 되면 얼축되면 편제 편인인데 편제가 큰 재물이잖아요. 편제가 큰 재물이 편인 계모를 좋게 하기 때문에 이 재물이 굉장히 또 좋아요. 26세까지 신앙하고 제왕하니까 굉장히 운세가 좋아진다. 그래서 26세까지 본인은 큰 재물을 만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일찍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상급 계통에 일할 수 있다. 그리고 27세부터 36세 병인 대원이 굉장히 좋은 대원이 병신 납수 정간이 더 오고 이게 겨울에 태어나기 때문에 불이 좀 약한 사주인데 큰 태양 정간 내 남편 병신 합수 합하고 병인 이는 호랑이는 천일 기인이 되는 거예요. 기인의 도움이 있고 증제야 재물이야 재물 그래서 재물을 많이 저축 합니다. 이 사주는 초년부터 재물 때문이에요. 초년부터 56세까지 40년간은 굉장히 재물이 많이 생겨 재물 때문이다. 원래 32세 32세 갑진 대우는 정제 정인이에요. 그래서 정인 어머니가 나를 신앙하게 하고 토가 더 오니까 토가 피나 토가 큰 큰 전물 정제 전물 저축 합니다. 원래 운세 가 좋아요. 신앙 하고 제완 하니까 30세 31세 32세 33세 다 전물 해요. 전물 운세 야 대우는 또 뭐 어 흐름은 임묘 진 56세 까지 전물 흐름 흐름 이고 나머지 86세 까지 갈록 갈록 흐름 이고 대문 잘 도왔어요. 이사 존 겨울이 태어났기 때문에 나무 하고 불이 도와도 따뜻 하게 하니까 괜찮습니다. 감당을 해요. 사육주 삼합이 되어있고 물이 강하기 때문에 불이 약해요. 이사 불이 약해. 나무도 약합니다. 물 물이 들어오면 좋지 않아. 그리고 나무나 불이나 흙이나 금 이런 것이 도우면 다 되길래요. 그리고 이제 봄에 항상 봄에 제물에 관련된 일을 합니다. 자 2월달 양여 2월달은 정간 정제니까 내가 운세가 굉장히 좋고 3월달 지금 양여 3월달 정묘월은 편간 편제니까 큰 제물이 돕니다. 큰 제물 큰 제물이 돈다. 내 직장 명예도 좋고 제물도 들어오고 4월달 무진월은 정인정인이에요. 토가 더 와. 그래서 내가 토가 필요한데 토가 더 오르니까 대기를 해요. 진약한데 토가 들어오면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무진 진월도 이거 제물이 있어요. 진중의 얼목 제물이 있다. 그리고 여름 겨울이니까 불이 돌아도 좋아요. 갈록인데 대기를 하다. 4월달 양여 4월달 기사월은 편인 정간이에요. 편인 정간 그래서 편인 토 토하고 정간 사유축 사반되니까 정간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좋은 정간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양여 6월달은 겨울은 급제 급제 편간이에요. 도하살이야. 그래서 인기가 있고 천월기인이에요. 항상 2월달 양여 2월달 양여 6월달 2월달은 호랑이고 6월달은 마리야. 천월기인이에요. 그래서 지혜 있고 총명하고 기인을 도움을 받아. 제일 좋은 신이에요. 천월기인은. 그리고 7월달 양여 7월달 신미율은 비견 편인인데 뭐 내가 신장한데 내 친구 비견 편인 내 어머니 미토가 도와가지고 신강해서 가을은 내가 신강하니까 좋은 거예요. 항상 가을 금이 들어오면 미토는 또 충미충되니까 약간은 이제 지체됨이 있어요.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 뭐 가부살은 없는데 약간 남편과 다툼이 있어요. 그리고 7월달 8월달 임신 월은 상간 급제 이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상간 급제 이거는 물이 많은데 물이 들어오면 안 좋아지. 물이 물이 제일 나쁜 거야. 나머지는 다 좋아. 자 양이 8월달 안 좋아. 9월달 계유 월은 또 물이 도잖아. 식신 편인이잖아. 식신 비견이네. 이런 구조도 안좋아요. 내가 심강하지만은 물이 또 더우니까 약간은 보통이다. 그런데 장선살이 더우니까 배설은 합니다. 배설. 9월달 10월달 갑설월은 정제정의니까 대기를 하고 자 겨울에 11월 12월 1월달 물이 더워. 항상 이사주는 겨울이 안좋아요. 그 말은 두면대요. 나머지는 다 좋아요. 자 11월달 양념 10월 을의 월은 편제 상간이에요. 상간이 도우면 이거는 우선은 보통 영마야 움직임이 있어요. 외국에도 갈 수 있어. 양념 11월달 큰 제물 내가 영마 또 타양 타양이 갑니다. 11월달 12월달 병자 월은 정간 식신이야. 이것은 괜찮아요. 그래도 물이 더우니까 약간은 자축합 되니까 괜찮다. 양념 12월달 12월달 괜찮아요. 자축합토 토가 되니까 물이 그리고 1월달 정축월은 편간 편인이에요. 보통이에요. 편간 편인은 보통이다. 그래도 보통 자 그리고 원래 하이던 우선은 3월달에 큰 제물이 들어오고 봄에는 제물이 들어옵니다. 여름에는 갈록인데 나쁘지는 않아요. 신양이라도 감당을 합니다. 겨울이니까 그리고 자 30 내연 내연까지 제물 우선입니다. 편제 을사의 편제 정간이에요. 그래서 내연의 우선은 굉장히 좋다. 좋다. 34세는 병원은 장성살이 도우니까 아 참 도하고 천일기인니까 기인의 도움이 있다. 정간 편간이니까 그리고 이제 자 대원 지금 36세까지는 제물 대원이에요. 제물을 많이 저축을 한다. 정제 대원이니까 그리고 37세 병 정묘 대원은 편간 편제니까 큰 제물이 도와요. 큰 제물이 큰 제물이다. 그리고 47세 무진 대원은 정인 정인 실은 네 대원이 제일 좋아요. 저물도 돌아와 나도 신앙 하고 47세부터 51세 까지는 어머니 도움으로 내가 많은 내 자식들을 감당한다. 대기를 하고 57세 기사 대원은 편인 정간이니까 신앙 하고 가능하여 대기를 하다. 67세 경우대원은 급제 편간이에요. 도하대원이야 천혁인이야 기인의 도움을 받고 신앙 하고 또 가능하여 대기를 하고 77세 신미대원은 비견편인 이대원도 신약한 사주에 대기를 하고 87세 임신대원은 좋지가 않아요. 상간이 도와 무리도와 무름도 좋지 않아요. 보통이다. 그래서 이 사주는 보니까 제가 보니까 86세 까지 되기래요. 제물대원은 지금부터 임묘, 진 이렇게 하죠. 56세 까지 30년간 제물대원입니다. 초년부터 제물대원이 들어와서 그래서 한 60년간 제물대원이고 4년까지 제물이 엄청난 제물이 들어와요. 지금 제물에 힘이 붙어 갖고 완벽하다. 그러고 이제 경험법을 보겠습니다. 회두 극자 방향이라고 있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돼요. 북동쪽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됩니다. 이 사주는 그래서 서쪽이나 남쪽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동쪽이나 그렇게 해서 자면은 은세가 대기를 해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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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